4부 시작하면서 래퍼 치타로 2015년 언프리티 랩스타 세미파이널에서 보여줬던 무대를 살짝 듣고 왔는데 여기 아까 노래 제목이? 코마공칠 제가 아까 07로 읽으면 안 됐던데 오빠 07 한번 읽어봐요 하는데 저는 코마공칠을 보는데 제 이름이 또 07이잖아요 0철이 그래서 아이디가 저도 07 07 있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치타면 떠오르는 게 아까 코마공칠 이걸 많이 꼽더라고요 저는 노래가 꽤 길게 나오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그게 여러분 혹시 보는 라디오 보시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저한테 오빠 노래를 꺼야 된대 나는 무슨 신혼지 모르고 끄고 왔다가 자기가 어 하는데 삐! 그러니까 왜 휴 한 거예요? 약간 거기 비속어 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침 라디오에 나와도 되나 혼자 막 여러 번 너무 폭주 기관차처럼 너무 곡이 그냥 진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생방을 함께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연기는 다 안절부절 연기와 이건 사고예요 이건 사고예요 횡설수설 연기를 다 했었어요 잠깐! 그래서 저도 뭐 한 거 했는데 우리가 또 다 그거 B로 했죠 그죠? 네네 근데 이 노래가 실제 경험담이라서 더 와닿죠?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경험담을 담은 건지 우리 철가루도한테 살짝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예기치 않은 사고로 거의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10년 전쯤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버스에 치이게 되면서 큰 머리 수술을 하게 돼요 1차적으로는 이제 가볍게 가볍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피를 그냥 겉에만 있는 피를 걷어내는 정도의 수술을 하고 2차에서는 이제 부모님께 5분 안에 이제 결정하셔야 된다 이걸 이렇게 덜어낼 건지 아니면 기다리는 코마 테라피라는 그게 있는데 그걸 할 건지 얼른 결정하셔라 왜냐하면 되게 1시를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살 확률 얼만큼 살아도 좀 들을 확률 이만큼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살 확률이 정말 없는 쪽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목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뚫는다 그러죠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할 거냐 또 하실 거냐라는 그런 질문에도 우리 은영이는 노래를 해야 되고 이게 삶인 아이라 하면서 정말 제 인생을 구한 그 인생인데 5분의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단어가 참 뭉클했어요 5분의 단어 정말 대단하신 그랬죠 근데 그 아침에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랜만이긴 합니다 지금 최근에도 부른 적 있어요 혹시 코마 07? 아니요 최근에 부른 적 없어요 한 부분 우리 오늘 지금 1위를 달리는 기엄을 통한 개념으로 검색어 포털사이트 치타 1위니까 세린게티를 누르고 근데 어쨌든 제가 코마 07을 썼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아픔을 딛고 또 달려가는 내가 있다 난 절대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분들께 뭔가 위로와 힘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후렴을 후렴을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조용! 박수! 오우! 오우! 아, 감사합니다各位 встреч탕을